안녕하세요 기업분석부 김찬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은 새로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는데요 기존의 기업분석부 소개팅에서 큰 업체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엔 조금 작은 업체,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업체를 가지고 나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기업은 제가 20년 초반에 처음 접했던 기업이고요 접하다 보니까 2년여간 계속 기업을 미팅을 하고 기업의 성장 과정을 봐오고 기업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봐오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올라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제목도 알면 알수록 반하게 된다고 짓게 되었고요 오늘 소개 드릴 기업은 ISC라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무엇을 하는 회사고 어떤 업종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라는 기업은 저희 장표로 보면 알 수 있으시피 사업부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 기업의 매출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테스트 소켓, 두 번째는 번인 소켓, 세 번째는 기타 부품류 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소켓에서 ISC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개가 있고요 러버 소켓이라고 부르는 메인 사업부랑 핀타입 소켓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기업 중에 리노공업이라는 업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핀타입 소켓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번인 소켓, 최근에 작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던 사업부이고요 여기는 이제 테스트 부품이 얼마나 좀 열에 잘 버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테스트 부품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켓과 장비를 연결해 주는 부품들이 있고요 그런 부품들을 공급하는 것들을 기타 부품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매출은 미비하지만 FCCL 사업부도 최근에 램프업을 하는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비중을 봐주시면 저희 테스트 소켓이 한 60% 되는 구조이고요 번인 소켓이 15% 그 외의 부품류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21년 기준이고요 향후에 이제 22년, 23년 지나가면서 비중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ISC의 매출액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SC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145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저는 한 2천억 정도 연결 기준이 될 것 같고요 2천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이거는 별도 기준으로 510억 정도 공시를 했고요 사실 곱하기 4만 해도 거의 2천억 정도 달하는 매출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과거 대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업부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고정비 레버리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회사가 과거에 영업이익률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19년에는 고객사의 재고조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고정비에서 아니면 일부 일회성 비용들이 계속 인식이 되면서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의 변동성이 컸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약간은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높았다가 3분기, 4분기에 다시 20%대로 내려오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둘 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분기는 40% 정도, 2분기는 34% 정도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스테디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로 전망이 되어 있고요 3분기, 4분기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23년으로 가면 갈수록 21년에 저희가 주력했던 것은 러버 소켓의 고수익성 부분을 집중하는 부분들이 21년에 진행이 됐다 22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러버 소켓과 핀타입 소켓 두 개가 있는데 핀타입 소켓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든가 아니면 고수익성 제품 위주로 구조의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영업이익률의 향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C가 하는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 부품에서 테스트할 때 쓰이는 거겠지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스트 소켓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에 쓰이고 있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고요 저희가 테스트 소켓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아는 웨이퍼라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반도체라고 하면 은색 원판 같은 것에 저희가 회로를 새기게 되고요 회로 새긴 부분들을 저희 칩에 들어가 있는 까만색 제품으로 네모난 까만색 제품으로 전환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후공정, 공정도를 봐주시면 웨이퍼를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웨이퍼의 양 분량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웨이퍼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웨이퍼를 패키징하고 자르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네모난 칩이 됐을 때 그거를 테스트하는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테스트할 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후공정, 파이널 테스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켓, 그러니까 이게 네모난 칩으로 만들어졌을 때 테스트를 하는 소켓을 저희가 테스트 소켓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테스트 소켓, 오른쪽에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 소켓이 이제 왼쪽의 소켓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번인 테스트 소켓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체 소모품이다 계속해서 칩의 수량이 늘어나면 테스트를 한 달 정도 진행을 한 뒤에 소켓을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된다 소켓의 수명은 한 달, 제품마다 다릅니다 근데 한 달 정도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 테스트 칩의 크기는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특히 비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애플의 제품 같은 경우에 칩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칩의 단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제품에 연구 개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하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익률이 점점 더 발생하는 P랑 Q랑 둘 다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메모리의 비중이 더 크고요 향후에 메모리 쪽에서도 DDR5 등이 도입되면서 소켓의 크기가 커져가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단가가 30%에서 40% 정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ISC의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SC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왜 좋아지냐 라는 핵심적인 이유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뽑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기판 업체들 많이 주가가 핫했었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올해 초부터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상황들인데 예를 들어 그쪽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플립칩 BGA 플립칩 타입의 볼그리드 어레이 패키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테스트할 때 많이 쓰이는 제품이 러버 타입 소켓이고요 ISC가 글로벌리 많이 독점을 하고 기술력이 있는 부품이 FCBGA 타입의 패키징에 쓰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버 소켓이랑 핀 타입 소켓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러버 소켓은 왼쪽에 그림이랑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 타입 소켓은 기존의 I-O 단자 칩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핀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러버 타입 소켓은 실리콘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아래의 작은 볼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구조다 외부의 칩과 연결되는 게 구조가 볼과 실리콘을 통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칩의 손상이 덜 갈 수 있고 소재의 구조를 통해서 내열성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FCBGA 타입의 시장이 매년 CAGR로 30% 정도의 그루스가 기대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ISC도 향후에 계속 실적의 성장이 있을 거다 서버용 비메모리 제품들에도 FCBGA 타입의 패키징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PC, CPU나 다른 칩들에도 BCBGA 타입의 제품이 적용되면서 러버 타입 소켓의 적용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린 기업은 ISC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향후에 실적 성장,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ISC라는 기업 한번 만나보시겠어요?